기독교 복음 성교회 하지만 기독교 복음 성교회는 그 단계를 벗어나 더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확실한 영사랑 개념을 완성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시절의 모습이 우리 단체의 현재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성장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회 악의 모습으로 존재하길 바라는 아평자들의 바람이 아닐까요?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체 동영상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 언론사의 질문에 나는 친이다를 만든 조XPD는 인터넷에 오래전부터 떠도는 영상을 쓴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는 식의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PD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것도 확실한 디지털 성폭력인데? M범방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찍은 자가 어떤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든 간에 촬영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에 대한 유통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촬영물을 유통시킨 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속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찍었던 간에 그것을 유통시킬 권리는 PD에게 없습니다. 영상 속의 인물들은 수년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선정적인 연출로 표현하고 강조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본인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불법은 불가피하다는 식의 논리는 작품 전반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다룬 방송의 태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영상에서 누가 재현배우이고 누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인지 정확히 표기하지 않으므로 시청자들에게는 모두가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했습니다.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전문 배우를 통해 재현함으로써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 사건은 매우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선생님의 사주를 받아 저희 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는 신이다에서는 선생님께서 말씀을 통해 회원들에게 폭력을 사주했다고 주장합니다.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폭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편집하여 마치 폭력을 사주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닌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씨를 뿌렸으니 선과 악을 확실히 알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테러 지시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나친 비약이며 비정상적인 해석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생명사랑과 평화의 가치에 대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폭력을 사주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말씀이었다면 말씀을 듣는 저희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따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선생님의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 받아오신 말씀이고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대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기에 그분을 스승으로 따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력, 폭언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당시 부족했던 모습을 시인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체의 모습으로 확장시켜 비난하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해외 리조트에서 활락파티를 열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왜 활락파티지? 나는 신이다에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 복음 성교회의 문화를 선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도록 왜곡하였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재미있게 물놀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것은 여름 수련회 때라면 항상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활락파티를 했다면서 그것이 음란해 보이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리조트 하나를 거의 빌려서 한국에 있는 정명석의 여자들을 불렀어요. 바닷가 가서 놀고 거의 뭐 노는 분위기. 노는 분위기, 섹스하는 분위기.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공을 차며 하늘의 정신을 배우는 축구 문화를 비정상적인 축구로 조롱합니다. 상대방 팀 선수들은 막는 신용만 해요. 그리고 골키파는 반대 방향으로 넘어져요. 바깥에서 볼 때는 멋지게 슬라이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죠. 섹리의 축구는 세상 축구와 다른 개념입니다.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축구를 통해 하나님을 중심하며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는 법을 저에게 실체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축구는 상대를 누르고 때로는 반칙과 편법을 써면서까지 오직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섹리의 축구는 편한 축구로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반칙을 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하면서 경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축구 자체로 성사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을 중심하는 법을 배우는 실체적인 교육이자 석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격렬하게 몸싸움다고 부딪히고 이렇게 축구를 배웠는데 이거는 뭐 그냥 웃으면서 축구장에서 웃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너무 우리한테는 어려웠지. 내 선생님 만나고 나서고 또 직접 보는 거야. 아 선생님 축구를 하면서 저렇게 하늘을 찾는구나.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그 모습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생의 꼴이다. 정명석이 아무나 만나줍니까? 아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정명석이 만나주지만은 일반 신도들은 정명석과 단독 면담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만나주고 젊은 여성만 만나준다며 모함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이 방송이 정말 거짓 방송이 맞구나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거짓인 것은 우리 회원들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였으며 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를 살피셨는지 말입니다. 키 크고 예쁜 젊은 여성만 사진 찍어보낸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인생의 시시콜콜한 문제들까지 선생님께 편지 보내서 의논하고 기도받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께 편지 쓰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편지 보내는 사람이 한 트럭은 있을 텐데 사소한 이유로 편지를 보내는 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인생의 기로가 걸린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그때 처음으로 써서 보냈는데 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하고 알려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의 긴 답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편지로 코치해 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네, 저는 선생님께 손편지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상황을 수행하시는 분께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글씨가 읽으시기에 작으셨는데도 돋보기로 하나하나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답장을 받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편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환경에 계셨지만 밖에 있는 우리를 더 걱정하며 살피신 것은 그 시절을 함께 보낸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압니다. 교회에 있는 일을 선생님께, 총재님께 직접 보고하는 역할이다 라고 걔네들은 말을 하지만 왜 보고자는 전부 20대 초반의 여자들만 보고를 합니까? 남자들은 보고하면 안 됩니까? 보고자는 한마디로 현지처예요. 정명석의 섹스 파트너고. 보고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돌작업을 하고 또 운동을 같이 하는 남자 회원들은 선생님을 가까이서 접하고 배울 기회가 많았었지만 상대적으로 선생님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여성 회원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드리는 일을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회원들이 보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소사정을 알지 못하며 현지천이, 머니, 모함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 선교의 여성 전체의 인권과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성을 주체적으로 자기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성 축구가 활성화되면서 선생님과 여성들도 축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무대에 관객들도 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영광 돌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이다에서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선생님을 향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편집을 통해 또 한 번 거짓 연출을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게 만든 그들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화를 내는 선생님, 그리고 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선생님에게 세뇌되어 광적으로 따르는 집단의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다큐도 드라마도 아닌 범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